또 라면이냐? 아유, 물을 좀 잘박하게 끓여야지 이게 뭐야 아니, 아빠 건 아빠가 좀 끓여 먹어 아빠는 공모에 바빠 그냥 섭취해 근데 그거 뭐냐? 취지쇼 3단도 준비해야지 이번엔 무조건 우승해야 돼 퀴즈쇼가 대학 보내주냐? 기말고사나 준비해 2002 월드컵도 모르는 네가 2G, 3G는 알겠냐? 너 황선옥이는 아냐? AMH 103경기 50골을 득점한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 황선옥 이거 왜 몰라? 아는구나 뭐, 아무튼 나 때는 말이야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았어 비싸기도 했지만 공중전화 쓰면 되니까 내 아빠는 형사잖아 서마다 소량으로 보급품이 나왔어 어땠어 그 시절엔? 뭐 나야 그냥 워낙 그 무조건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통화만 되는 거는 별 메리트가 없었지 그냥 보험으로 들고 다녔지 아 비밀 기능은 있었다 비밀 기능? 벽돌폰 기능이라고 범인을 권고할 때 말이야 급하잖아 이거를 던져 그럼 얘가 가다가 땡 얘가 쓰러져 그러면 가서 수갑을 채워 그럼 체포 끝 벽돌폰 기능 대단했지 난 또 뭐라고 원진은 아날로그 음성통화의 시대였구나 그게 원진이야? 아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아우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 제법 똘똘한데 말이야 됐고 그 다음엔 다음엔 문자 이게 또 획기적이었던 게 말이야 범인을 권고할 때 말이야 통화를 하거나 무전을 하면 범인이 너 눈치챈다 너? 이럴 때 아닌 것처럼 문자를 하면서 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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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쫙 잡아채는 거지 그럼 체포 끝 하하하하 투진의 디지털 문자메시지의 시대? 응 그 다음이 완전 대박인데 이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형사들한테도 글로벌 시대가 열린 거지 로밍이 되지 않냐 해외에 툰놈들 바로 잡아먹는다 욕이 냈지 아 그리고 그때부터 영상통화가 시작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몽따주 확인이 가능했어 그럼 3G는 글로벌 로밍과 영상통화의 시대? 흠 그 다음서부터 뭐 4G니 엘트니 나와가지고 뭐 3G보다 10배 빠르다고 떠돌아대는데 다 장사 속인 거 같아가지고 버텼지 근데 오늘날 잠복금을 하고 있는데 김 형사가 오늘은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거야? 내 거 느려 터져갖고 안되는데 아니 근무중에 이래도 돼? 형사는 말이야 눈이 네 개 여섯 개야 잠깐잠깐 폰을 보더라도 사방팔방을 항상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지 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바로 다음날 가서 폰 바꿨지 4G로 4G 10배 이상 빨라진 속도에 동영상 스트리밍 가능한 시대? 오케이 접수 완료 그럼 5G는? 난 4G인데 5G는 모르지 남들은 몰라도 난 안 가본 세상인데? 아 아빠 보지구나 오다 주웠는데 너 쓰려면 쓰든가 라면 잘 먹었다 야 야 뭐하냐구 여기까지 와서 계속 어? 쏘리 다 됐어 끝 5G를 좀 더 알고 싶었거든 너랑 나랑 5G 쓰잖아 근데 뭘도 알아? 그냥 쓰는 거지? 5G가 뭔데? 어? 뭐 요금제는 비싼 대신에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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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빠르고 그런 거 아니냐? 빠르고 빠르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네 말대로 뿌지보다 속도나 반응이 빨라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기계와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요즘 말하는 삼초시대지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야 딴 건 다 알아듣겠는데 초저지연은 뭔 말? 4G 폰으로 스포츠 생중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보는 화면은 실제 경기보다 살짝 느리거든 그 차이가 줄어드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천재인데 몰랐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야 너 자율주행이라고 들어봤지 너 지금 나 무시하고 있지 자율주행에는 주변 사물에 대한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반응과 의사결정이 필요해 버퍼링이 조금만 생겨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결국 5G는 필수란 얘기지 뭐 나도 물론 방금 알아낸 거지만 가만 근데 너 방금 그 검색만 하던 10번 동안 이걸 다 알아낸 거? 어? 엄마 응? 야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 통신표준화가 뭐예요? 이제 겨우 고1이 궁금한 것도 참 고급지다 우리 아들 누굴 닮아가지고 내가 엄마를 좀 안 닮긴 했어 이 자식이 너 지난번에 엄마랑 뉴욕 갔을 때 스마트폰 충전기 때문에 돌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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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변환 플러그 그래 변환 플러그 그거 썼던 거 기억나지? 그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표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 근데 통신은 달라 세계 어딜 가도 통화가 가능하잖아 전 세계 통신이 하나의 기준으로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아 아니 그럼 경쟁도 되게 치열하겠네요 나라마다 자기들이 개발한 걸 표준으로 삼으려고 할 테니까 빙고! 그래서 표준화 경쟁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표현해 자기네가 준비한 걸로 표준이 정해지면 세계 시장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거니까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 그 기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설득과 홍보전도 치열할 수밖에 하... 진짜 어딜 가든 경쟁이구나 경쟁이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 3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맞힌 센서양이 70점 두 번째 문제를 맞힌 레이군이 80점을 획득한 가운데 마지막 문제를 남기고 네트군이 3라운드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문제를 네트군이 꼭 맞춰서 세 분 모두 나란히 4라운드에 진출하는 모습이 보고 싶은데 말이죠 하지만 정정당당한 승부의 세계에 양보란 있을 수 없겠죠 90점이 걸린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앞으로는 5G 시대를 넘어 6G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전송 속도가 5G의 50배 빨라진 6G가 실용화되면 지금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디지털 복제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복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점수 획득이 절실한 네트군이 먼저 부절을 눌렀습니다 만약 오답을 말할 경우 여기서 바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군, 정답은요? 디지털 복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나 사물 같은 실체를 가상세계에 복제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원격으로 로봇이나 공장 장비를 관찰하거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네트군 정답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번 퀴즈쇼 당락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텐데 네트군, 정말 대단합니다 떨어지면 아버지 말씀대로 기말고사 하나 준비하자 생각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떨어지긴 싫었지만 결국 떨어지지 않고 3라운드 우승을 차지했군요 네트군 축하드립니다 아버님도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그렇군요 자, 이로써 3명의 참가자 전원이 4라운드 동시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로써 야씨 형님 그래 인마 우승이야 우승 내 아들이 정국민이 보는 퀴즈쇼에서 우승을 했어 4라운드 진출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저놈 몽타주가 황칠순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잖아 예? 언제? 황산은 눈이 4개, 아니 6개라고 예? 지금에 뛰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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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